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작가님으로 아 작가님이요? 네 드라마 역할로 한다면 위에만 있지 않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잘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루키즈라는 걸 생기면서 그때는 연습생 팬분들도 계셨어요 저를 연예인 연예인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? 뭔가 벽에 갇혀진 모습이라서 제 선에서 못 미칠 때 나 왜 이렇다 이러면서 제 자신이 발전할 때가 좀 행복하거든요 FM적인 짜여진 점석대로의 그게 저예요 나는 왜 이렇게 FM대로만 할까? 연애 해본 적 있어요?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적 없어요? 요즘 들어 생기는 거예요 24살인데 처음 나왔을 때 순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다 다 하고 있는 거를 아 어떡하지 저 빵하고 점점 좋아지는 거 뭔가서 되게 못했어요 계속 1등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게 하면 무슨 일은 될까요? 다는 추구에 맛있다 네 네 네 나 가서 다녀시면 아무리 다녀야 되지 않을까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아아아아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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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미치게 정장에서